안녕하십니까 주목이 리포트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광고주 이노션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경제 재개로 인해서 광고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서비스 개시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션의 실적과 기대감의 이유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포트의 제목은 디즈니도 이노션이다 입니다 이노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 계열의 광고사죠 현대기아차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서비스 시작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노션이 그 광고 제작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양한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노션은 정말 바쁘게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업도 계속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주가는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은 광고주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종에 속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기저효과도 작용을 했고요 경제재계 모멘텀에 힘입어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분기 역시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 실적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후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라인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또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도 아마 이노션이 계속해서 실적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풍부한 현금 보유량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보유 현금이 거의 7천억 원에 달하는 데 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다양한 M&A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노션은 2018년 미국의 DNG 그리고 2019년 말 호주의 웰컴 그룹을 인수한 데 이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가 M&A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에 디퍼플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에드테크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회사들에 대한 M&A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을 바탕으로 과연 M&A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성사 여부는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수혜를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12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 TV로 계속해서 광고가 노출될 예정인데 그 광고를 이노션이 따냈다라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번 밝힌 바가 있죠 서비스 시작을 전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가 무엇일까 아마 찾아다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노션도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핵심은 디즈니 플러스 자체보다 이렇게 비계열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계열이 아닌 다른 비계열 광고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노션의 비계열 비중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17년도까지는 사실 한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DNG, 웰컴 그룹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비계열 광고주가 유입되고 경쟁 PT를 통해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32%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렸듯이 계열산의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계열 광고주들이 이렇게 같이 영입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5년 동안 매출 총이익이 연평균 13% 성장했고요 앞으로 5년도 한 12%씩 성장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노션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캡티브 물량이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가운데 국내외 M&A, 경쟁 PT를 통해서 비계열 광고주를 늘리고 그리고 또 디지털 분야의 영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평균 수준인 한 40%대의 배당 성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을 57%까지 상향하면서 DPS를 18,000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올해에도 중간 배당 450원이 나갔고요 이걸 포함해서 아마 작년 수준의 배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목이 리포트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 현대차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신차 출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견조한 캡티브 물량이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또 모멘텀이 주가를 분명히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계열 광고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M&A, 높은 현금 비중을 통한 M&A를 이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배당 기대감까지 현재 유효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이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과 또 다른 리포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DERL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